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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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굴 인상이 나 사는 거 재미없어요. 그냥 이럴 바에야 나 그냥 정처 없는 곳이라도 어디를 그냥 떠나버리고 싶어요. 딱 이거고 그냥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나 조용히 있고 싶어요. 딱 그거. 두 가지. 마음이. 만약에 이름이 김정숙이라면 정숙이 이름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되게 보여요. 한번 물어봐요. 내 결혼 몇 살 때 했나요? 스물아홉 스물아홉? 그럼 한번 물어봐요. 스물일곱 살 때 신랑, 내가 일곱을 적어놨거든요. 스물일곱 살 때 신랑하고 헤어질 운이 있었는데 왜 안 헤어졌을까? 이 신랑하고 오래 만났죠? 아니 오래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스물일곱 살 때 만났어요? 아니 스물여덟에 만났어요. 나 스물일곱이라고 적어놨거든. 그러면 아마 스물일곱 가을 좀 아니면 겨울 정도 만났을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 조조거든. 내가 지금 한자락에게 적어놨 지금 적으면서 물어봤거든. 스물일곱이 내 눈에 꽉 왔어. 그 지금은 이렇게 말해서 참 말하기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은 다 혼자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또 세상에 그냥 머리도 지금 뭐야 여자가 돼서 머리도 좀 부시시 근데 옷도 부시시 그냥 사내 의욕이 없는 사람 그런 느낌. 근데 딱 그래 너 나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라. 딱 그런 뜻. 그냥 처음에 그 첫 애기 낳고 부터 시작해서 신랑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지? 라는 후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아. 본인이. 그쵸? 내가 도망만 갈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 그리고 애기만 없었으면 진짜 가고 싶다. 근데 당연히 도망 못 가. 왜 못 갔냐면 신랑이 그렇게 도망가게 내두지도 않지만 도망가면 내가 너네 식구도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 가족으로 갖고 하면 유협한 적도 있을 거야. 신랑 성격으로는 충분히. 내가 우리 처갓집에 너 도망가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가족 갖고 살인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주제가. 그러다 보니 참 약한 자한테는 정말 강하고 신랑 성격이 강한 자한테는 쪽수리도 못 친다고 그래야 되지. 진짜 딱 이 마음 이런 말이야. 진짜 밖에 가서 꼴 갖다 앉는 것들한테. 진짜 네네네 잘못했으면 해놓고. 그 화풀이를 내 와이프한테 내 애기한테 다 풀었던 것 같은데 보여.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당신이 직장에 다녔을 때는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선 먹기라도 했단 말이죠. 근데 애기도 만약에 지금 언니 성격 같으면 신랑이 돈 주고 애기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면 뒷바라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그런 애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애기가 뭐 학교를 좋은 학교 다녀서 뭘 공부를 시켜서 여기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그런 개념 없어요. 나도 이렇게 컸으니 너도 네가 알아서 커라. 딱 그 짝이에요. 신랑 성향이. 그리고 당신 너는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다 주는데 너는 집구석에 다른 곳 한 게 없으면서 너는 왜 돈만 까먹고 있는 시충이냐. 내 마누라한테 대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대답 좀 해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사람한테 잠자는 사람한테 여보 좀 일어나지 이게 아니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발로 뚝뚝 걷기 차는 거 있잖아요. 정말 서른 끼치는 거 그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 있잖아. 사람으로서 사람을 깨울 때 발로 뚝뚝 깨우는 거 발로 밟아가면서 깨우는 거 당신 신랑이시야 그거.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는 당신 시댁을 알고 싶네. 시댁을 알고 싶다는 이유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학사에 나도 뭐 요구한다고 손님들이 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육받아냐고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신랑하고 교육 차이가 틀린 거 같아. 한 번 생활비 받아가지고 제도를 한 번 쓴 적 있어요? 나는 언제 돈을 제대로 쓰게 보이지가 않아요. 생활비 쓰면 꼼짝 놓고 꼼짝 놓고 진짜 그 생활비 만약 50만원 받았다. 50만원 갖고 한 달을 다 싸던다고 나를 봐. 어? 50만원 다 썼다. 그러면 10만원 더 달라고 했다. 그럴 때는 언니는 알벼라고 맞는 날일 거 같아. 그렇게 한 번 물어봐요. 신랑한테 찍스러서 못하고 살아요? 거의 싸우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누가요? 제가. 싸우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안 하시겠죠. 대화가 안 되니까 안 하시겠죠. 안 건가요?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신랑이 주특기가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손이 올라가거든. 자기가 다 했는데 언니가 맞다고 다섯 번 옮겨다 봐. 그게 맞는데 신랑이 아니라고 맞는데요 아니라고. 아닌데 손 언제 때릴 사람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몸을 섞어 살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서 많이 갈등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식하고 나가서 내가 따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신랑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나는 그리고 우리 잠자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신랑하고 좋아서 잠자리 안 해요. 그냥 신랑이 좋으면 혼자 올라타서 혼자 하고 내려오는 거지. 이게 무슨 잠자리야. 어? 내 말 틀린 게 아니죠. 그건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모혈감이에요. 성폭행은 다른 게 성폭행이 아니에요. 어? 내가 워낙이 잠자리를 워낙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는 것도 성폭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어? 나는 언니가 저번에 암혹 속에서 사는 것 같아. 같은 여자 입장을 써. 나는 도망갈 수 있으면 가세요 하고 싶어. 어? 신랑 우리 신랑이 나 가면 죽여버릴 텐데 우리 식구도 가면 안 내툴 텐데 안 내툴 텐데 아니요. 아니라고요. 언니가 아는 신랑은 언니의 식구들한테만 자기 형제들한테만 비급하지. 남들한테는 쪽도 못쓰는 어? 그런 인간이라고요. 어? 아시겠어요? 언니가 훗날에 예를 들어서 밖을 나갔어. 나한테 그렇게 폭언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폭행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싸들이를 맡고 있네. 근데 잘못했습니다. 신랑이 그랬을 때 내가 저런 새끼한테 맡고 살았나? 라는 비참감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응? 이렇게 재미없게 살 바에야 한번 물어볼게요. 설거지나 제대로 합니까? 청소나 제대로 합니까? 거의 지금 안 하죠? 네. 집이 소마고처럼 뭐예요? 그냥 아 옷 입었다 입었다 없으면 그냥 한번 빨아가서 또 입다가 또 너뛰었다가 또 입고 설거지도 아 밥 먹으러 설거지 없다? 그럼 하나 또 해가지고 밥 먹고 완전히 나를 놓고 사는 것 같아. 의욕이 없어요. 의욕도 없지만 내 무기력함이 그 무기력함 자체는 내가 우리가 우울증에서 오는 거예요. 어? 우울증 공황장애 뭐 그런 정신과 치료 약간 비슷한 데서 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 지금 당신이 어? 남이 웃으면 저 사람들 왜 웃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걸어 다니지? 그렇게 산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잠 잘 못 자죠? 밤에 말하는 거야. 늦게 가고 중간중간 깨고 왜 그러냐면 이 머릿속에서 밤에 가만히 냅두질 않고 내 머릿속에서 혼자 상상을 그리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제 그만 끝내십시오 하는 이유는 어? 애기가 애기가 엄마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애기 몇 학년이냐 애기가 학교를 안 가고 싶다 하잖아 학교를 어? 그럼 이 인간 새끼 신랑 말하는 거야? 지 애기도 때렸지 어렸을 때 애기도 때렸고 애기도 지 아빠한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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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얼굴이고 뭐 바리고 뭐 머리고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새끼가 당신 신랑이지 그렇게 때렸었어 맞죠? 당신 너 뭐였냐 이게 맞을 때 응? 그냥 나 맞으니까 나 나 맞은 것도 힘들어 아니면 냅뒀어 아니면 그냥 네 새끼니까 때리라고 냅뒀어 한번 물어보자 그건 아닌 줄 알지만 물어보는 거야. 말리 말리기도 했죠. 말리기도 했지만 애가 맞는 게 더 많았어. 그렇지? 이거 말하다가 짜증 나 이거는. 어? 애기가 어? 요즘에 코로나 막 심하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 그냥 애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친구들 만나는 게 무섭고 친구들이 저한테 왕따짓 하는 거 같고 손짓 하는 거 같고 어? 따돌림 받는 거 같아서 학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학교폭력이라고 그래야 되죠? 정신 차려 이 엄마야 어? 엄마 희생 다겠다 하지 말고 이제 고등학생이면 한참 뛰어놓을 때고 어? 너 엄마 손잡고 여행도 갈 때고 어? 공부도 한참 할 때고 맛있는 것도 엄마 해줘. 그럴 때야. 제 방구석에 처박혀서 불꽁이 내다본 게 전부일걸? 아닌가요? 그쵸?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애 데리고 나오세요. 당장 애 살리고 싶으면 훗날에 지는 애비 자기 당신 아들한테 처박기 싫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훗날에 이 아이가 자기 당신 신앙 가만둘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커라. 내가 조금만 더 커라. 너 내 손으로 너 죽인다. 당신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엄마가 돼서 아들 마음 하나 못 잊고 나만 힘들어 나만 무기력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 응? 응? 이게 폭력 속에 산 가정의 현실이야. 알겠어? 응? 당신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당신이 신랑한테 뭐 진짜 못 나오는 이유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줘? 내가 밖에 나와서 그나마 신랑이 조금 풍 풍돈이나 둔 걸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나와서 뭘 할까? 딱 이거야. 내가 사회생활 뛰어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뿐이야. 말 틀렸어요? 고기라도. 그쵸? 겁날 거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얘기 살려주세요. 알았어요? 고기라도...